그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치매가 무서운 병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최근에 들어와서 중년의 나이에 생기는 조기 치매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구한 통계를 보면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이 넘어오면서 중년의 치매, 즉 조기 치매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그마치 약 60%까지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주요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알코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코올성 치매, 즉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술 때문에 뇌기능이 약해져서 치매가 중년의 나이에 미리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 중에서 약 10% 정도가 알코올성 치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알코올성 치매가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에서 생기는 치매 40대부터 시작해서 중년의 나이에 생기는 치매는 알코올성 치매가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코올 자체가 뇌에는 굉장히 신경을 망가치는 신경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신경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혈액 중에서 알코올 농도가 1 정도 되면요. 뇌에서는 1.75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간에서는 1.48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알코올 농도는 혈액 중 농도보다 조직의 농도가 훨씬 빨리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 특히나 뇌가 굉장히 빨리 높아지기 때문에 정말 이 알코올은 뇌에는 아주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이 있는데 이 에너지 공장이 알코올에 의해서 빨리빨리 파괴되고 결론적으로 신경세포 손상이 오면서 뇌 위축이 오고 그거로 인해서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뇌 위축은 빨리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영양소 결핍이 많이 시달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이 티아민이 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티아민 결핍이 잘 생기고 티아민 결핍이 잘 생긴 사람들은 술 때문에 생기는 신경 조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티아민 부족으로 인한 신경 조직의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티아민 결핍과 함께 이루어지면서 알코올성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무래도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이 간이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간에서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모니아를 해독한다. 그런데 간이 나쁜 분들은 암모니아 해독이 안 되고 암모니아가 온몸으로 돌게 되면 암모니아가 뇌로 가게 되면 뇌 신경이 굉장히 안 좋은 독소를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이 뇌 신경이 빨리 망가진다는 것들을 많이 증거로써 지금 증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많이 먹어야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증상들을 갖고 있으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알코올성 치매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증상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술 많이 먹고 나서 필름 끊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현상은요. 그만큼 알코올이 뇌의 독소를 많이 작용해서 그 기억 중추인 해마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바로 기억으로 입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경세포가 그만큼 많이 손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런 현상이 술 마실 때마다 자주자주 나타난다. 그것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니까 필름 끊긴 영상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술을 줄이셔야 된다. 뇌가 지금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술을 먹고 나서 술이 취하면 주사가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괜히 막 담력이 세지기도 하고 말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그 주사 중에서 갑자기 폭력성이 생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좀 거칠어진다. 이런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뇌 중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폭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이 그만큼 전두엽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하고 술 마실 때마다 점점 폭력성이 생긴다 하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알코올성 치매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국에서 알코올성 치매를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곳이 생기나 봤더니 기준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를 많이 먹냐면 남성인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 술 먹은 양이 한 잔수로 서른다섯 잔 여성인 경우에는 한 스물여덟 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주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다섯 병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다섯 병 이상 소주를 드시는 분들 여자 같으면 네 병 정도 이 정도 드시는 분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꾸준하게 몇 개월 몇 년을 계속 먹게 되면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실 이 술이 간이도 나쁘고 여러분도 나쁘지만 정말 뇌조직에 신경조직에 나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뇌를 좀 명료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뇌가 좀 잘잘 돌아가고 남들보다 뇌가 빨리 기능이 잃지 않고 명료하게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알코올을 지으시는 것을 신경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알코올성 치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문제 생활을 하시면서 뇌 기능도 잘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